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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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하고 싶은 스타일 있으세요? 쇼컷을 하고 싶은데. 쇼컷이요? 모르는 기름이 있는 중인데 모르실 수 없어서. 나는 미성대로. 미성대로도 생각하시고 쇼컷도 하고 싶어요. 그래요. 얼굴형에서는 단발 스타일도 나쁘지 않으신다고요. 제가 봤을 때 쇼컷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여기. 여름 스타일은 아니세요? 그런데 뒷머리는 좀 짧고 전체적인. 네. 이렇게. 아, 저렇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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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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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oh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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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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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